작은 공간에서 서로 눈 맞추며 정답게 그리고 도란도란 살아가는 이야기 살아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언니네 살롱 수많은 고전 속 인물들을 보다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본캐, 부캐, 재능부자 임수연 작가님이 오늘 제대로 분석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임수연 작가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임수연 작가입니다 우리 견인의 살롱 찾아주셔서 너무 반가워요 저도 평소에 즐겨 듣는 방송이라 정말 기대하고 나왔어요 최고은님이 정말 미인이셔서 제가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니 작가님께서 저는 너튜브 운영하시는 채널 영상들을 보고 오늘 실물로 처음 뵙는 건데 감사합니다 실물이 훨씬 미인이신 것 같습니다 과찬이세요 이게 바로 언니네 살롱의 토크하는 연음 이야기로 좋은 것 같아요 걸스토크처럼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딱 칭찬해 주고 훈훈합니다 훈훈하게 아니 최근에 그 참을 수 없는 존재 MBTI라는 책을 또 출간? 출간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네 하셔가지고 또 언니네 살롱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게 될 텐데 먼저 저희 언니네 살롱 듣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또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임수연 작가입니다 얼마 전 따끈따끈한 신간 참을 수 없는 존재 MBTI를 출간했고요 또 다른 저서로 임수연의 친절한 인문학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너튜브 채널 써니피디아를 운영한 지 어느덧 5년 차에 접어든 북튜버예요 인문학 사회과학 고전을 주로 리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독서법 강의도 하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인문학 사회과학 교양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 단어들은 제가 늘 동경하는 그런 주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인문학 정치 저 정말 모르겠는데 그런 분야부터 독서법이라고 하나요 이게 저희가 항상 목요일마다 많은 작가님들이 오시고 있는데 늘 새로운 마음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독서를 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모르는 것도 많아서요 근데 작가님께서는 본캐라고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캐 부캐 되게 재능 부자이신데 뭐 이렇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네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네 크리에이터 네 크리에이터 그리고 본캐는 제가 책을 두 권 냈고 이제 또 한 권 나올 예정이라 작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작가의 반열에 들어섰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책이 한 권씩 쌓여가고 있기 때문에 작가에 좋고요 그리고 부캐는 북튜버라고 할 수 있겠죠 북튜버 그리고 보니까 과거에는 M사에서 독서교양 프로그램 내 손안의 책이라는 이 프로그램도 진행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써니피디아 채널을 만들고 나서 어떤 콘텐츠를 구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내 손안의 책을 진행하던 기억이 나서 그때는 대본을 외워서 읽는 그런 역할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 채널에서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골라서 제 관점에서 한번 리뷰를 해보자라는 그런 결심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친숙한 정치 철학 고전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서 리뷰를 하나하나씩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니까 그게 강의 이렇게 원고가 되더라고요 강의도 하고 또 그게 모여서 책도 내고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쉽게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 그런 분야잖아요 그렇죠 이 분야는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 전공이 외교학과 나왔고요 그리고 정치 철학을 전공했어요 오늘 저희 괜찮을까요? 이런 전공을 택한 업보로 노잼으로 여겨지는 이런 책들을 많이 읽게 되는데요 저는 읽다 보니까 재밌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침식하고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기질 같은 게 있나 봐요 아 그렇죠 저는 늘 호기심이 있어서 대학교 때 청각만 했어요 시험을 막상 가서 보게 되면 점수가 너무 안 좋을 걸 예상하고 대단하신데요? 청각까지 청각을 하면서 잤죠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점수를 안 받으니까 늘 편안하게 아는 척하고 앉아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한 시간 동안 얘기해야 되잖아요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너무 괜찮습니다 아니 이렇게 인문학이라는 분야랑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인문학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거나 거창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이 사실은 휴머니티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탐구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잖아요 인간성에 대한 탐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죠 나를 알아가는 것이요? 그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사소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세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혹은 무엇이 좋고 나쁜가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아니면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가 이런 철학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찾으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이게 바로 인문학의 시작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대한 철학자들과 작가들의 책을 이렇게 들춰보면서 고전을 읽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본격적인 인문학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거창한 건 아니에요 거창한 거예요? 아니요 제가 너무 많이 웃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좀 뭔가 당황하면 나에게 어려운데 그러면 많이 웃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많이 웃을 수도 있는데요 괜찮아요 저도 웃어드릴게요 최원이라는 저 친구가 지금 몰라서 많이 당황하고 있구나 이렇게 쳐도 돼요 작가님 말씀은 우리가 어떠한 개인적인 가치를 둘 수 있는 많은 사회적인 풍경들에서 나에게 맞는 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 그거를 주변 사람들하고도 많이 얘기해보고 뭐 글이 있으면 글도 많이 봐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걸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작가님은? 저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고 글을 쓰는 그런 취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좀 지방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놀거리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나도 책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으로 소설도 써보고 소설도 있나요? 어릴 때 동화 같은 수준이죠 그래서 책도 써보고 제 생각을 이렇게 이런저런 글들을 써보는 그런 연습을 어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달은 건 어떤 책을 읽더라도 내 생각을 바로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독서법 강의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걸 너무 쉽게 쉽게 막 점프하면서 시간 단위를 이렇게 막 얘기해 주시는데 그렇게 저보다 이렇게 언니 느낌은 안 나시시는데 제가 동생이더라고요 뭔가 시간 관리나 항상 생각이 많으실 것 같고 그러네요 오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눌 책일 텐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MBTI라는 이 책이요 아마 이 책을 쓰시게 되었던 그 많은 배경들이 방금 해주셨던 이야기 속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MBTI가 말하자면 16가지의 유형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16가지의 유형에 적합한 소설 속 인물들을 다 아주 친절하게 해석해 주신 책이잖아요 네 얼마나 많이 읽으셨고 그랬을까 이런 것들 오늘 제가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분은 작가님께서 선곡해 오신 곡들로 노래가 채워지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곡을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눠볼게요 작가님 첫 번째 곡은 어떤 곡을 선곡해 오신 거예요? 첫 번째 곡은 제가 처음에 이 곡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는지 그 이후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네 곡을 선곡해 달라고 하셔서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희로애락을 주제로 삼아봤어요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이죠 제가 인문학 고전을 주로 다루는 작가다 보니까 이 인간성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대변하는 이 희로애락을 주제로 해서 네 곡을 선정해봤어요 그리고 클래식 곡들을 위주로 선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기쁨을 나타내는 노래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랑의 꿈이라는 노래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프란치 리스트의 피아노 곡인데 이 곡은 프란치 리스트가 실현한 후에 사랑의 그런 감정을 추억하면서 쓴 노래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랑의 그런 기쁜 감정이 미화돼서 표현된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온전하고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의 기쁨이 녹아있는 곡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감미롭게 시작을 해서 격정적으로 끝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기쁨의 정서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곡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 이 선곡 역시 너무나도 아름다운데요 첫 번째 곡 호르헤 볼레트의 연주로 프란치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들을게요 호르헤 볼레트의 연주로 프란치 리스트의 사랑의 꿈 3번 들었습니다 희노애락 중에 희였어요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좀 뭔가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쵸? 평온한 기쁨이 소선하지 않나요? 기쁨도 있는 것 같고요 클라이막스 부분에 그 부분이 너무나 기쁨에 휘몰아치는 감정을 피아노가 막히 추르르륵 내려갈 때요? 네 작가님 이거를 연주하시는 모습을 제가 영상에서 봤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아요 음악 연주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충만하신 분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클래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책도 오래된 책 음악도 오래된 음악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것들에 그냥 너무 좋아요 정말 너무 좋아하게 되면 그 대답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유를 찾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작가님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MBTI라는 책이요 저는 이 제목들을 봤을 때 두 개가 좀 보였는데요 먼저는 MBTI라는 게 정말 좀 와닿았고요 참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 소설의 약간 비슷한 이름이잖아요 밀란큰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좀 보였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걸까요? 여기에 네 이 책은 제가 MBTI 유형이 16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각 유형을 대표하는 두 명씩 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6 곱하기 2 해서 32명의 소설 속 캐릭터들의 그런 성격 유형을 분석하는 그런 책이죠 단지 그냥 성격이 이렇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고전 속에서 어떤 플롯이 흘러가는지 과정에서 어떻게 성격 유형이 발현이 되는지 이런 걸 이렇게 엮어서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걸 읽으면서 스스로의 모습을 성찰해보고 타산지석의 그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구성을 해봤어요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가 생각이 먼저 곧게 서야 된다 이런 이야기와 지금 연장선에 있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나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고전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 생각을 바로 세우고 특히 철학을 읽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내 철학을 바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철학책을 읽으면서 어려워하는 게 철학 이야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거기에 매몰되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는 것이다 그것을 잘 알려주는 도구가 MBTI라고 생각이 돼서 고전과 MBTI를 엮어봤어요 MBTI라는 게 하게 되면 항상 고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선택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도 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자기 보고식 검사의 특징이죠 자기 보고식 검사가 내가 이렇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답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검사의 한계가 지적받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다 혹은 미신이다 이런 비판도 있고 이 검사를 만든 브릭스 앤 마이어스 모녀가 심리학 비전공자라는 그런 비판에도 직면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MBTI라는 도구가 사실상 현명하고 똑똑하게 우리가 활용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를 어떤 정밀한 과학적인 객관적인 성격을 진단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무리가 있죠 당연히 MBTI라는 것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MBTI의 기반은 철학에 가깝거든요 나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의 앞날 방향성을 바로잡는 그런 철학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MBTI가 칼, 융의 심리유형론에 기반하고 있거든요 또 어려운 얘기인데 칼, 융까지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인데 이 칼, 융의 심리유형론이 기반하고 있는 그런 학문이 뭔지 아세요? 기반하고 있는 학문 유형이요? 뭘까요? 꿈? 철학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철학인데 프리드리 니체,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의 성격 유형 분류에 기반하고 있어요 아폴론적 유형, 디오니소스적 유형 이렇게 나눈 니체의 그런 학문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반이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철학적 도구예요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내면을 성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율적인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견지에서 이게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용하지 않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런 견지에서 우리는 MBTI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좀 알 수 있겠다 싶은 거네요 이 고전에서의 지금 소설 속의 인물들을 분석하신 거예요 이렇게 총 32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설의 제목도 겹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만큼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인물을 MBTI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 뒤에 있는 이야기까지 많이 고려하시면서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정리하셨을까 하는 감탄까지 경외의 마음까지 드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쓰면서도 작가의 이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걸 쓴 작가들의 사생활이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의 이야기 이런 것까지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야만 이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은 거를 배웠고 느꼈고 재미를 느꼈어요 하긴 이 소설 속에 등장한 인물이 그냥 허공에서 생긴 게 아니라 작가의 팬으로 이런 상상력들이 글로 남겨진 거잖아요 그래서 작가의 어떤 유년기부터도 다 이렇게 살펴보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서 다루고 있는 헤르만 헬스의 경우에는 한스 기벤라트라는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한스 기벤라트라는 인물이 자신의 유년기를 대변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아프게 그려지는데 그 소년의 이야기를 읽으면 아 헬스가 이런 심정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겠구나라는 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게 읽으면 좀 더 풍부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사실을 기반해서 소설을 좀 더 깊이 있게 보게 되는 거네요 그럼요 한 몇 번 정도 읽으면 한 캐릭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작가님 너무 약간 유치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 대체 몇 번이나 읽으셨을까? 한 소설을 저는 한 소설을 굉장히 여러 번 읽어요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읽은 거는 한 50번도 더 읽지 않았을까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요 읽으면서 힐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너무나 깊이 있게 들어오고 이 글을 읽을 때의 심리상태에 따라서 또 다르게 읽히고 또 나이가 들면서 다채롭게 읽히더라고요 못 봤던 부분도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게 고전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너무 좋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너무 좋은 이유인 것 같아요 입체적으로 다 한 인물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는 힘이 생긴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 읽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이야기를 따라가기가 등장인물이 특히나 외국 사람 이름이면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이 인물이 아까 저 인물이었나 저 인물이 이 인물이었나 이럴 때가 좀 있습니다 좀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 안에서 나랑 되게 닮았네 아니면 내 친구가 이런 모습이었네 하고 내 주변도 막 살피게 되고 그러시기도 하신가요? 그렇죠 그래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저를 말씀드리면 저는 INTP예요 INTP요? 네 저는 100번을 해도 100번 INTP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그냥 딱 저다라고 느끼는데 INTP를 구성하는 인물이 셰익스피어의 햄릿 그리고 제가 쓴 인물이에요 그리고 제이디 셀린저의 소설 호멜밭의 파스꾼의 주인공 홀든 콜필드예요 이 둘 중에 저랑 정말 비슷하다고 느끼는 인물은 홀든 콜필드예요 호멜밭의 파스꾼의 주인공이죠 기본적으로 좀 청개구리 기질도 있고 반항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심각해 보이는데 엉뚱한 구석도 있어요 예를 들면 가식과 경멸에 찌든 가식과 위선에 찌든 그런 어른들을 경멸하면서도 또 머리 한쪽으로는 호숫가에 오리들이 추운 날씨에 얼어죽지는 않을까 걱정을 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또 순수한 마음이네요 네 순수함과 엉뚱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딱 보면서 저랑 비슷하지 않나 약간 똘기가 있지만 그래도 악의는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고 귀여운 구석이 있답니다 그래서 저랑 비슷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인물의 애정을 갖고 있어요 되게 지금 다소고 타시지만 언제든 나 180도 달라질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떠한 미묘한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희 또 이쯤에서 노래 한 곡을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이번에는 히노애락에서 어느 곡일까요? 네 두 번째 노여움의 감정을 대변하는 곡인데요 러시아 제국 출신의 작곡가 라우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을 골라봤어요 악흥의 순간이란 순간의 음악적 영감이란 뜻이죠 이 마음에 떠오른 순간적인 영감을 가볍게 구성한 곡이에요 이 곡의 배경은 라우마니노프가 23살 때 유럽여행을 할 때 기차 안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중에 가진 현금을 다 잃었다고 하죠 그래서 돈이 없잖아요 근데 라우마니노프가 그 당시에 직업도 없고 신용도 없었기 때문에 돈을 빌릴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급박하게 데드라인을 받아서 출판사로부터 빨리 곡을 써야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하죠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갑자기 돈을 다 잃었으니까 그러면서도 정말 빠르게 곡을 썼던 그런 상황에서 느껴지는 이 노여움과 긴박감이 진하게 녹아있는 곡이에요 들어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설명까지 해주시니까 더 잘 들릴 것 같은데요 니콜라이 루간스키의 연주로 세르게일 라우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 들을게요 디콜라이 루간스키의 연주로 세르게일 라우마니노프의 악흥의 순간 4번 들었습니다 임수연 작가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그런지 진짜 어떤 상황이었는 어떤 감정이었는지가 이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번에 출간하신 책 MBTI를 잘 알면 소설을 읽는 즐거움도 엄청 커질 것 같다는 것도 이게 작가님을 닮은 책이군요 결국에는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근데 이거 MBTI 하시면서 좀 나 이 캐릭터처럼 나도 이런 MBTI였으면 좋겠다 그런 캐릭터도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ESFJ 챕터에서 다루고 있는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의 등장인물 조가절이에요 이 소설의 주인공은 TV라는 소년이에요 물질만능주의와 허세와 위선에 쩔어있는 그런 소년인데 그러면 또 순수한 마음으로 좀 불타오르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소년을 각성시키는 그런 존재예요 근데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해서 이렇게 각성시키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따스함과 너그러움으로 옆에 있어주는 거죠 한결같은 그런 헌신과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이 핍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구제해주는 그런 보살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핍이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이 부나 명예가 아니라 정말 고귀한 사랑의 가치구나라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조가절이가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옆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인생을 바쳐야죠 그럼 붙잡아야죠 아니 아니 아니요 그렇게 옆에서 부조리 허세 허세 부조리 물질만능주의 이런 사람이 옆에 있어요 아 핍같은 사람 있다 그러면 작가님의 그 유형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구름하면서 옆에 오리들을 보면서 아 귀여워 하면서 따세겠다 왔다 갔다 정확하세요 무시죠 무시 무시예요? 나한테만 좀 피해주지마 이런 것이에요 정확히 하시네요 MTR 전문가 아니세요? 아니요 이럴 수가 제가 오늘 좀 약간 컨디션이 괜찮아진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인문학의 힘이 아닌가 너무나 빠른 시간 동안에 곁에서 이렇게 말씀을 흘러내리는 것 같아요 자주 만나요 저희 좋아요 초대만 해주시면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엉망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지만 이런 모습도 괜찮으시다면 너무 좋습니다 아니 이 책이 보면 저처럼 MBTI 잘 모르는 사람이 쉽게 좀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좀 친절한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문장 자체가 어렵지 않아서 되게 빨리 읽혔어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에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래서 제가 MBTI 작가님 오신다 그래서 사실 한 번 해봤거든요 오 네 한 번 해보고 그럼 나의 MBTI는 뭐지 하면서 그 챕터를 좀 더 유심히 읽었는데 꼭 진짜 제 얘기 같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아 그렇기도 했고 그러면서 프로로그 에필로그 이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봤거든요 네 근데 끝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네 어 너무 좋다 이 책을 읽고 났을 때 이런 점을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어떤 결승점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네 에필로그 쓰면서 저도 많은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본문을 쓸 때는 네 진짜 그냥 막 정신없이 이렇게 쓰다가 네 에필로그를 딱 쓰고 나니까 아 뭔가 탁 가라앉는 느낌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죠 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각자의 강점을 살리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저마다의 살 길이죠 약점을 포함하려고 애쓰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삶의 바람직한 자세고요 그 부분이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잘 들렸었어요 좋은 말이었어요 네 약점을 어떻게 그 순간에서 너의 강점도 있지만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할 것이다 네 결정적인 그런 포인트로 작용하죠 네 작가님은 이런 MBTI를 보실 때 소설가의 그런 집중 말고 다른 부분에서도 건져내시는 때가 많나요? MBTI요? 네 아 뭐 예를 들어 진짜 위인전 그러니까 소설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던가 아니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아 그럼요 둘 다 맞는데요 저는 실존 인물들 제가 좋아하는 예를 들면 쇼팽 음악가 쇼팽이랑 만약 연애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면서 쇼팽의 MBTI는 예를 들어서 INFP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연애를 했겠지? 이런 생각이 상상의 나래를 막 펼쳐요 실존 인물들의 MBTI를 생각해보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요 가끔씩 그거 다음 책의 뭔가 주제로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직 생각 단계지만요 그리고 제가 MBTI를 굉장히 잘 맞춰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도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해보면 거의 대략 맞춰요 알파벳 하나 제외하고는 거의 맞추는 수준이라서 작가님 저랑 한 지금 그래도 한 30분 넘기겠는데 아니지만 제가 좀 약간 가까워진 모습이 있긴 합니다 마이크를 없는 상황에서 저를 맞추하시면 좀 아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또 솔직한 모습이기도 한데 제 MBTI는 어떨 것 같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제가 2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이가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갑자기 사담이 들어줬습니다 저는 작가님처럼 책을 깊이 있게 그리고 많이 읽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근데 보니까 독서 전문가로도 사람들에게 어떻게 책을 읽으면 좋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시잖아요 약간 원포인트 레슨이라고 하면 어떻게 읽으면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록을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적으면서 읽는 거죠 제 나의 생각을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눈으로만 이렇게 수동적으로 읽고 덮으시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기억에 남지 않아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죠 너무 과신하면 안 돼요 스스로를 읽은 책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적극적으로 책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재구성이라 하면 계속해서 의문을 품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저자에게 책 속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틀린 건 없는지 잘못된 생각은 아닌지 혹은 사례로 제시된 그런 내용 중에 틀린 내용은 없는지 혹은 더 적절한 사례가 현실에 없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답해보면서 그 생각의 궤적을 글로 쓰는 거예요 글로 남기는 거죠 그래야 내 것이 돼요 내 손을 움직여서 내 글씨로 이렇게 적어야만 기억에 남고 나중에 펼쳐봤을 때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책의 내용까지 그래서 이 기록한 내용이 책 한 권을 이룰 정도로 이렇게 풍부해져야 비로소 책 한 권이 내 것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많이 적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한 독서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엄청난 열정과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 작업이에요 그래도 내가 내 생각을 적은 거는 언제 펼쳐봐도 이해가 쉽잖아요 네 맞아요 오래전에 읽은 책을 오랜만에 펼쳐봤다고 해서 바로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내가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견지에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면서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많이 읽지는 못하거든요 이럴 땐 또 어떻게 쉽게 쉽게 읽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수현의 친절한 인문학과 같은 북 다이제스트를 활용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읽지 않아도 읽은 것처럼 저럼 아주 효율적으로 요약하고 또 생각해 볼 문제를 던지고 풍부한 사례와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임수현의 친절한 인문학 아 그렇군요 그 책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음악을 한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데 이번에는 희노애락에서 희노 했고요 네 어떤 이야기의 음악인가요? 아 네 애죠 슬플 애 슬픔의 감정을 대변하는 곡으로는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번의 세 곡 중에 두 번째 곡을 선정해봤어요 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이에요 이 브람스의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오! 그것은 어디에선가 있었던 제목인데요 브람스의 곡은 대체로 우수에 차있는 그런 비장한 곡의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특히 이 곡이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은 슬픔의 감정이 묻어나는 곡이에요 이 곡이 실제로 브람스 말년에 쓰여진 곡인데 브람스의 곁에 있는 소중한 친구들과 후원자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브람스가 생의 허무와 고독을 직면하기 시작했던 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배경에서 쓰여진 곡이기 때문에 아주 사색적이고 명상적이면서도 슬픔의 감정이 진하게 묻어나는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노래 들을게요 라두루프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2번 들을게요 라두루프의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간주곡 작품 번호 117의 2번 들었습니다 오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MBTI의 저자 임수연 작가님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클래식이 잘 들렸던 그런 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좋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작가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거의 천재이신 거죠 이 정도면 기억력도 좋으세요? 기억력이요? 네 기억력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말하실 때 육하원칙과 문장이 너무 깔끔한데다가 감사합니다 계속 아이컨택트 하시는데 와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또박또박 다 말씀하시지 하면서 굉장히 감탄하면서 듣고 있거든요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렸어요 네 진심을 담아서 작가님은 책을 얼마나 읽으세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요 제가 약간 빨리 읽거든요 속독을 약간 해요 그래요? 그러면 다 기억에 남아요? 요즘에 정말 난 이 책 재밌게 읽고 있어 이런 것 있으신가요? 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들은 책 GPT 요새 핫하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 책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어요 재밌는데 저한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안겨주죠 그러니까 책 GPT 시대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작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그런 작가가 아니라 정말 나의 경험을 토대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주고 또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많이 쓰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친절한 인문학부터 어떻게 봐가지고 또 사회과학이었나요? 사회과학편도 있죠? 네 곧 출간됩니다 임수현의 친절한 사회과학 그건 아직 출간되지 않았나요? 네 곧 출간되고요 그리고 장르별 독서법 독서법을 주제로 한 책도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임수현 작가님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앞으로 낼 책들의 지금 나열이었죠? 네 맞습니다 영상도 컨텐츠도 만드실라 사람들한테 독서법도 알려주시랴 정말 몸이 하나라도 안 될 것 같아요 두려워도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이제 마지막 곡만 한 곡 남았는데요 이 곡은 또 어떤 곡인가요? 네 히로에락 중 네 번째 락을 대표하는 이 마지막 곡으로는 쇼팽의 마주르카 23번을 골라봤어요 쇼팽이 생전에 58곡의 마주르카를 남겼는데 그중에 가장 신명나고 즐거운 곡이어서 뽑아봤어요 이 마주르카란 세박자 양식의 폴란드 전통 춤곡이죠 자유분방한 춤곡이에요 정해진 양식이 없이 추는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구성이 가능한 그런 자유분방한 곡인데요 이 곡은 듣고 있으면 폴란드의 농부들이 정말 정신줄을 놓고 신명나게 덩실덩실 춤추는 그런 장면이 연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이 곡을 들으면서 즐거움의 감정을 만끽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친절한 작가님이시다 친절한 임세현 작가님 클린식이 어렵기 때문에 친절함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책으로도 잘 풀어주시고 음악도 너무 잘 설명해 주신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어떠셨어요? 저랑 이야기하는데 좀 많이 최고음 많이 배워야겠네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너무 티키타카가 잘 맞아서 재밌었고요 또 초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책이 뭐라고 하셨죠? 작가님 임수연의 친절한 사회과학입니다 그 책 나올 때 또 저희 언니네 살롱에서 뵈면 좋겠네요 영광이죠 그러면 마우리치노 폴리니의 연주로 쇼팽 마주르카 23번 들으면서 오늘 작가님과는 인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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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